초원이가 앞으로 내뱉는 방법이랑 애드립할 때 좀 멋있게 쓰는 방법을 위주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번 팀에서 매운 보컬을 맡은 만큼 정말 팀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잘하고 있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뭐지. 그리고, 내 눈이 혼자서. 그래서, 너희의 자신이 혼자서. 때로는 안팎에만 혼자서. 그 추억에만 처리하고, 또, 나이가 합격하는 본인. 그 추억에만 처리하고, 또, 나이가 다짐하고 있는 거. 그 추억에만 처리하고 있는데, 그 추억에만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추억에만 처리하고 있는데, 그 추억에만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 보기보다는 것들. Um 시Que 시 ids 한 상 아랫 凄いっすわ めっちゃな 練習生みんなも一緒にたくさん練習してたくさん泣いてたくさん笑ってっていう時間を過ごせただけでもすごく自分の思い出に残っているので 楽しんで 神様で プロゼスフォーティーツを歩くとしても幸せになりました プロゼスフォーティーツを歩くとして本当に幸せになりました プロゼスフォーティーツを歩くとしても幸せになりました 良いのを感じていることが最高です 学生が楽しんでいたことが多かったです 本当に勉強していたことはないです まずは悔いのが出来ても良いです これも良いのが良いのです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